사람하고 축보 인사 나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냐?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를 연구하거나 예수를 내가 필요해서 따라가게 되면 생명 살아나고 생명 살리는 길이 아니고 생명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내 산업의 주인으로 따라가게 되면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생명 안에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생명 살리는 그 속에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게 주의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간 이 현장은 가다라라는 지역입니다. 누가 보금 마가보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보는 관점이 동일하지만 표현한 것이 조금씩 조금씩 포인트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방 이름은 그라사 이런 지방 이름도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어떤 디아블라 지방 하면서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명칭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유대의 명칭을 따를 것인가 그 부르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그랬어요. 오늘 그 지방,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넣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떨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 가정과 가문은 어떨까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그랬어요. 다른 데는 한 명으로 나오는데요. 그건 표현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두 명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명이 없는데 한 명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둘이 그랬어요. 무덤 사이에서 그랬어요. 이 가다라 지방에 그 당시에 무덤은 이제 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굴로 만들어서 그 무덤 사이에서 아마 거기서 거주하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 사이에 있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마가범 5장 3절 5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몹시 사나와 그랬어요. 몹시 사나와서 이 새 사슬을 사람들이 워낙 사납게 하니까 사람들이 새 사슬을 묶었는데 이 새 사슬을 끊는 이런 현상들이 나고요. 또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해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두 청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이게 이제 이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 지역을 가시면서 이 지역에 있는 영격 상태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영격으로 이 지역의 상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 질러 그랬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소리를 질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꾸 어느 단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니지 않냐 너무 스톱힛한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가이사 황계는 신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신이 사람으로 온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신의 아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자꾸 인간적으로 어떤 필리필을 가니까 제가 캐톨릭에서 아들이 어머니한테 왜 성모 말해 이름으로 기도하냐 하니까 아버지가 와이프 이름을 가지고 자기 어머니 가지고 기도하면 더 빠르게 속행되지 않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인간적인 논리를 영적인 걸 가지고 대입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갓마들이라는 종교가 났어요. 갓마들 하나님의 어머니 이제 1월까지 나온 겁니다. 왜냐 이 단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나온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우글루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귀신이 나갈 수가 없어요. 당장 어디서 드러나냐 가다라 지방에 갔던 귀신들린 현장에 가면 이 사람이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금방 표시가 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들린 자 다시 말해 귀신들린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긴가 민가하고 있어요. 제자들조차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 때 이 사람이 느끼기에 바람과 풍랑을 잠재우는가 뭐 이래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귀신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왜 알아볼까요? 이들이 타락하기 전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수종들였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이 지금 타락해서 쫓겨나서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게 귀신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가장 먼저 귀신이 여러분을 알아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아냐 귀신이 가장 먼저 압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아요. 금방 들켜요. 교회 아무리 오래도 안해도 석연같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회장이 갖다 놓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요. 그런데 예수가 있으면 귀신이 먼저 알고 먼저 떨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영적인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은 만류의 상속자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그분 거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 아들로 말미암아 창교를 하셨다. 이걸 누가 아냐 귀신이 알아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들은 3절에 하나님의 광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 자체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있어요. 지금도 뭐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집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자꾸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다면 내가 말씀 따라가게 될 때 만물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어요. 말씀의 법칙을 따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지금도 보좌해서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일 대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응답이 보이는 거죠. 이걸 모르면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의 없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 안고 일어섬, 참새 한 마리, 풀 한 포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뭘로 붙잡냐? 말씀으로 붙잡는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 말씀을 찾고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아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을 따라 이 지구가, 이 사회가 그래서 말씀을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푸는 것은요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 속에 지혜를 얻는 게 아니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러면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앞으로 한 주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미리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움직일 거니까 미리 주일날은 뭡니까? 말씀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생명을 거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면 뭐 내 열심으로 내 노력을 살고 등고 예배 와도 되고 안 와도 되죠.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고 움직이신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은 뭐죠? 구원사액을 지금도 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사액을 하고 계신다. 전도 성교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이걸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거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살아가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오른팔이라는 말은 식혜는 보호자 그 중심을 말합니다. 오른쪽 왼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인간적으로 학문적으로 쳐다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신 표현은 그 표현이 아니에요. 아들, 딸 이런 표현도 아니고요. 우편하니까 오른쪽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 상징적인 의미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보호자 그 중심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고백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제림 오셔서 심판하시고 마귀와 그의 수종 드는 자들을 지옥으로 완전히 결박시키고 가두는 날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와서 우리를 상관합니까 이 말이에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왜냐 자기가 때가 언제 남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왜 지금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까. 왜 귀신들이 괴롭죠. 아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성경에 누가 보면 나오라 그런 거예요. 아니 사람의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마귀가 살고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가지고 그 지역 전체를 컨트롤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당신 지금 시간표가 아닌데 왜 일찍 오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니까. 괴롭다는 거죠. 마귀는 뭐죠. 여러분들의 지성으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과정으로는 마귀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요. 강대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놓으면 마귀가 괴롭냐 안 괴로워요. 오히려 그걸 활용합니다. 언제 괴롭냐. 예수 권세 예수가 나타날 때 만왕의 왕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기 때문에 귀신들이 자꾸 겁을 내고 쫓겨나가는 거죠. 귀신은 다른데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에 절대 겁내지 않습니다. 인격 가지고는 귀신은 못 쫓아내요. 여러분 바른 생활을 가지고는 귀신은 못 쫓아내요. 여러분의 이 명석한 두뇌 가지고는 귀신은 못 쫓아내요. 귀신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필요 없다는 건가.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필요하죠 우리에게. 인격도 필요하고 도덕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그러나 귀신을 못 쫓아낸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우리가 다 갇혀 있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여러분 지역지역마다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지역에 가면서 지역적으로 이런 영격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요. 31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쫓아내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대에 들여보내 주소서 어디 안에 집을 짓고 살아요 이것들이. 그래서 자꾸 컨트롤해요. 그리고요. 마가범 5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니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라. 귀신들이 뭐죠. 그 가다라. 거라사인 그 지역에서 나가지 말기를 강구하는 거죠. 그 말은 뭐요. 그 지역 에어리아마다 사탄의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들이 있어서 그 지역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달라요. 이 지역은 이렇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다른 지역 가면 귀신이 다르게 역사해요. 어떤 데는 배운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똑똑하게 해서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을 움직여서 고통 가운데에 밀어넣어요. 오늘 대표적으로 이 거라사 지역 지역에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지금 오픈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말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32절에 뭘 하냐면 그들에게 가라 가라 하시니 명령을 합니다. 귀신에게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로 가냐 돼지 떼들에게 가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 돼지 떼가요. 마가봉 5장 13절에 보니까 약 2,000마리 돼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데카폴리스라는 이 또 이게 로마 그 용어로는 데카폴리스라고 데가폴리 데카폴리스 10개 폴리스 시리라 이 말이에요. 10개 시리를 한 대 모아놔서 로마 황결부터 다스림을 받는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잡아서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이거 유통하는 산업체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더럽다고 안 먹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다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2,000마리 돼지 떼를 키우는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6억에서 한 8억대에요. 현실가를 따지자면. 이게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갔는데 어디로 튀냐 바다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이 놀라서 어디로 들어가냐 바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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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죠. 그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 망한 거예요. 비즈니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왜 산업 망하는 게 있죠? 눈에 보이지 않게 왜냐 예를 들어 이걸 말을 안 해주면 병들여 죽었나? 아니 왜 죽었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실컷 평생을 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망하는 원인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오픈시키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귀신들 낸 사람 속에 군대 귀신 2천마리 정도 넘게 있는 그 군대 한 사람 속에 두 사람 속에 수천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발악하고 포악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뭐 예를 들어 귀신이 하나가 더 가든지 둘이 더 가면 조금 이거보다 약하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마가범 5장 15자리에 보면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니까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지금 정신의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병 정신적으로 혼미하고 크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귀신 들려서 오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걸 주님이 밝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정신이 온전해지는 것으로도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 속에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인격은 내가 스스로 통계를 하거나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통계를 받거나 아니면 귀신에 의해서 통계를 받거나 그런데 무당들 무속인들 그리고 심령술 하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귀신을 받아서 인격적으로 귀신에게 통계를 당합니다. 그래서요. 그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귀신을 들려서 괴롭게 만들어요. 그건 귀신이 용도에 따라 다르죠.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한번 이렇게 이 눈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정신이 병이 자꾸 드는가 뭐 여러가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뭐 홀몬 작용 어쩌고 저쩌고 뇌의 어떤 문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정신병이 귀신 들렸냐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 들려서 정신병이 들어서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어떤 나라가 아무리 의학이 발전돼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귀신에 들린 문제이기 때문에 약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죠?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야만 쉽게 말하면 귀신이 나가야만 해결될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말을 안 해주면 이 정신이 귀신 들려고 혼미한 사람들은 평생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감아놔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말하면 총을 들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로 하고 그 당시에 총이 없었으니까 아무리 새 사슬로 둘러놔도 다 끊어버려요. 귀신 힘이 있으니까. 여자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여자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말이죠. 남자 수십 명이 못 당해요. 그 여자의 힘이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마리 속에 들어가있던 그 귀신이 죽었습니까? 영적인 것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한 번 가서 사실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한 번 가서 움직인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을 오늘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 가고 난 뒤에 귀신이 어디 가겠어요? 그 지역에 또 머물러 있습니다. 돼지가 죽었지 귀신은 죽지 않습니다. 주림 재림 올 때까지 지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이 영적 존재는 계속해서 자기의 활동을 계속해요. 그래서 한 번 비춰서 될 일이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이 예수 이름을 빛을 나타내는 집으로 등대가 써야 돼요. 등대 여러분 등대 한 번 비춰가지고 됩니까? 계속 비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들이 와서 안전하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고 사건이 많이 나름대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컴컴한 지역입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문제 해결하려면 거기다가 빛을 밝히는 수밖에 없어요. 빛을 밝혀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없어져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귀신이 나간다 오늘 보내준 것은 인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럼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또 2천마리 귀신이 또 역사할 건데 바다에 빠져 귀신이 죽는 전자가 아니라니까요. 나오잖아. 예수님이 나가면 나오잖아 또. 나와서 무엇인지 아니고 또 그 짓 한다니까. 그래서요. 이 청년들이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마가범 5장 18절에는요. 예수를 따르려고 함께하려고 배에 오르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괴롭현던 정신이 괴롭혀받았던 이 문제가 해결되니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마가범 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 이러시되 집으로 돌아가 죽겠어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얘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주님이 불쌍히 얘기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멀씨가 임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떠나면서 정신이 온전해진 이 사실을 네 가족에게 가족에게 더 가면 뭡니까? 그 지역의 전체가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하라 이거죠. 그 말은 뭐죠? 하나님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서 하나님 나라 임했으니까 나타난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시내에 들어가서 그 도시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보려고 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려서 돼지대가 죽었다. 사람이 온전해졌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옵니다. 그런데 반응이 과간히 34절에 뭐라고 온 신하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제발 좀 떠나가 주십시오. 지금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봤으면 나도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제발 우리 지역에서 떠나주십시오. 그게 마귀가 그 지역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를 믿게 됐지만 나머지 사람들은요 믿기 싫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죠. 사람들이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가 싫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떠나 오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거 누가 아는 짓입니까. 오늘 귀신이 들려서 두 청년이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도시의 나머지 사람 귀신 들렸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왜 그러면 예수를 이 땅에서 떠나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초점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정신이 어떤 상태기에 예수를 만나면 구원을 받고 쉽게 말하면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데 거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자면 정신이 온전하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의 생각과 상태를 지금 오늘 주님의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보려면 에베소 2장 2절을 봐야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공중 권세라 그랬어요. 권세 오늘 예수님이 권세가 있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듯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죠. 마귀 또 사탄 그 따르는 악한 귀신들 이걸 따랐다 그랬어요. 지금 바로 오늘 이 시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누굴 따라가고 있냐.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가 싫은 거예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데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 에베소 2장 1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너희 흐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죄와 영적인 죽어있는 상태라 이 상태의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도시에 예수를 이 도시에서 좀 나가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어떤 상태냐. 죄. 죄가 뭐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 죄로 영적으로 죽어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생명이 생긴데 죽어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하면 죄를 지어서 죄가 짓는 게 아니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죄는 자꾸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나타나는 거 거짓말하고 남 사기치고 뭐 이런 거는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근원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 죄의 권세에 속해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강도에 잡혀있으니까 강도짓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돼요. 강도에 잡혀있어서 지가 아무리 바른 생활을 해도 걔는 강도짓 해요. 바른 생활을 하면서 강도짓 해요. 왜냐. 권세에 잡혀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못하면 여러분들이 종교화되버려요. 이걸 못하면 윤리도덕적으로 우리가 살면 되지. 교회 다닌 사람 보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불신여보다 못하되. 이런 이상한 소리를 짓거린다 해야 되겠죠. 이거는 짓거린다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죄와 죄로 죽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 마귀 권세 아래서 끌려다닐 겁니다. 요번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아버지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본성적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있으니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를 이 지방에서 제발 좀 나가달라.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다른 모양으로 귀신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온전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오늘 두 가지 부류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는 상한 사람이고 하나는 눈에 보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룹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게 하든지 아니면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예수를 거부하는 왜 거부하냐 죄와 사망 공중권세 사로잡혀있으니까 그 아버지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어야 되니까 예수에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죠? 에버스 2장 2절에 세상 문화 문화를 줬어요. 세상 풍조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의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 세상 문화 마귀 귀신 문화 그 문화 우리는 문화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문화 컬처를 따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공통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문화예요. 그런데 그 문화가 하나님 없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잡혀있으니까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귀신의 문화 문화는 뭐죠? 말 안 해도 그 문화 속에 싹 녹아들어요. 교회 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싹 들어갑니다. 문화라는 것은 겁나는 겁니다. 사탄이 말이죠 문화를 잡는 거예요. 문화 미국 전체가 그 날은 뭐죠? 할로윈 문화를 지키는 거예요. 귀신이 이걸 가지고 뭐죠?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이번에 할로윈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도 아닌데 문화라는 게 이렇게 겁나는 거예요. 이 미국에 있는 문화들이 한국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문화라는 걸 가지고 귀신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 크리찬이 올바른 크리찬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이 문화라는 걸 가지고 귀신이 뒤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 지금 평상시 문화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 아닙니까? 예를 들이 금토일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파티 문화 마약 문화 섹스 문화 이건 문화 아닙니까? 백악관에도 문화가 그 문화 아니에요. 지금 사단이 이 문화를 가지고 못 벗어나도록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세상 나가면 그 문화에 못 이겨요.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뭐 별로 문제 있나? 눈이 다 셨으니까요. 이걸 알면 어떻게 합니까? 알면 문화를 이기는 비밀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축복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세상 문화를 이길 수밖에 없는 축복의 건세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놓치고 살아가게 되면 그런 일이 당하는 거예요. 마약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약은 좋겠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게 자꾸 마약의 중독으로 빠질까요? 마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약 하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어디에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런 사람이 마약을 하게 되면 중독으로 내질러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은 이래저래 해서 해결될 일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중독이라는 그 단어는 사람이 온전해지면 여러분 애들이 마약 몇 번 하고 계속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귀신에 잡힌 자들 영적으로 잡힌 자들은 그걸 계속해요. 그러니까 마약 문제가 아니고 마약 이전의 문제예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건 모르고 말이죠. 젊은 남녀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보는 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 깨질 수밖에 그 후대들까지 다 깨지는 거예요. 이 눈이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없는데 저 사람이 언제 영적 문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무너뜨릴 수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든 사람을 밑에 사람을 다루든 어떤 거래를 하든 사람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봐야 돼요. 그게 없이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어느 날 한순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려 버려요. 사람이 망하는 게 어디 한 번에 망하는 거지 어디 뭐 그러지 않습니까? 사기를 당하라도 뭐 늘 사기치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늘 하다가 한 번에 그냥 꺾여버려요. 왜냐? 보는 눈이 없으니까. 또 보는 눈보다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늘 갖고 있다 보면 오더라도 도망가게 돼 있어요. 범접하지 못해요. 재앙이 가까이 오지는 못해요. 귀신 들려서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걸 가까이 오르지는 못한다니까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죠. 오늘 보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제발. 고침 받은 사람은 뭐죠?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다르게 지금 일어나는 같은 지역에 사는데 문제라고 했던 사람은 축복으로 바뀌고 오히려 문제가 없다고 자기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고 공부하는 공부가 필요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만 해도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더 겁나는 거예요. 사실은 대다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귀신 들려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딱 한두 사람의 눈에 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니까 에베스 2장 2절에 보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한다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혀가 어디 역사하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딱 직시하고 있어요. 사탄이요 귀신들이요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불순종 예수를 따르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가다라 지방에 그라사인 지방에 쉽게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대다수 나머지 사람들 사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의 행동과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저 사람 괜찮다 안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신 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신 눈으로 봐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소에 보면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야고보소 3장 15절 내용을 보면요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어떤 지혜냐 땅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신자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 그런 겁니까 지금 신자들에게 귀신의 것이 너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정력의 것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 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게 뭐냐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육체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그랬어요. 그 욕심 욕심이 좋은 게 아니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욕심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니까 계속해서 본성적으로 욕심을 따라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안 채워져요. 그 뒤에 것을 해야 됩니다. 마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약으로 안 채워져요. 그 다음 걸로 떠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만족되지 않은 이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성공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브라질의 정글에 있는 사람과 지금 미국의 제일 사는 동네 비교해보면 어디가 낫습니까 늘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한데요. 안 채워져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말이죠. 욕심이 없어요. 그게 낫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으로 만족되지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분과 함께 영원히 이걸로 결론나기 전에는 계속해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원한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전했더니 그냥 그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본질상 근본적으로 진노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을 수밖에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진노 속에 있어요. 자 그러면 야구부 3장 14절 15절을 잠깐 보면요. 이 땅의 지혜 하늘에서 온 지혜이고 땅의 지혜 귀신의 것이 어떤 것이냐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이 시기심이 든다는 것은 하늘에 부터 온 거 아니에요. 귀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시기심 다툼 다툼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귀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툼 분열 가정에 가면 부부간에 막 다투죠. 귀신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의견을 주장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포장시킨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자기가 진리라고 하잖아요. 아니잖아요. 둘이 의견이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찾고 말씀을 배쳐가고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 거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귀신의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있는 것이 교회와 그대로 옵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 그대로 세상으로 갑니다. 왜 가는 것마다 자꾸 부딪히고 싸우냐 자기가 진리라는 겁니다. 어쩌서 우리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여러분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거나 문제를 해결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말씀의 질질을 차리고 내가 기준이니까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해결하든지 부처한테 해결하든지 부처한테 해결하든지 마리아 통해서 해결하든지 어쨌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내 문제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쏜 건 뭐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잖아요. 그러면 정리될 일이에요. 가정의 문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뭐 지혜로 푼다? 푸는 게 문제 아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들어갔는데 노예의 문제를 푼다? 그렇게 가르쳐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소크라테스를 가르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지혜와 철학을 가지고 세상 문제를 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예수님의 계획이 뭐냐 예수님이 없고 자꾸 철학적인 지혜가 나오고 철학적인 방법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예수님 자신이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 되신 예수님이 그분의 지혜로운 계획이 노예예요. 노예 예수님 하나님이 지혜롭게 지금 요셉을 노예로 보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노예에서 빠져나올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마음을 붙잡고 있잖아요. 노예로 보낸 것이 예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푼다? 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툼, 자랑 자랑 자꾸 자기 자랑 자기 자랑 은근히 돌아서 자랑 그리고 거짓말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영적인 상태가 귀신의 것으로 잡혀서 나오는 겁니다. 은근히 왜? 은근히 나를 드러내잖아요. 은근히 은근히 말을 하지 않는데 드러내요. 어쨌든 간에 다 드러냅니다. 방귀 깨면 누가 깬지 모르지만 냄새는 낫게 돼 있듯이 은근히 자랑합니다. 아니 예수를 자랑해야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응답받았으면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은근히 자기 자랑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귀신의 것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짓 거짓말을 잡고 사람은 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을 한 그 사람의 상태는 귀신에게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이러저러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누가? 그런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귀신에 잡혀있는 상태예요. 아니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귀신에 잡힙니까? 하나님 자녀가 생각에 귀신에 잡힐 수 있죠. 하나님 자녀가 감정이 귀신에 잡힐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감정을 하나님께 말씀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달라고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죽건 보호자에 계신 그분이 내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나는 다스림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귀신이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야구보 3장 16개를 보니까 혼란과 악한 일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다툼 시기 다툼 혼란 혼란스러운 거예요. 문제 있으면 딱 길이 보여야 되는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납니까? 귀신의 것 다시 한번 영적인 상태에 따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내 영적인 상태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상태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땅에서 귀신으로부터 오는 그 상태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 내게 나타난 일들은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윤리도덕적으로 야 니 자랑하지 마 얘가 될 일이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귀신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바꾸면 이런 일들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세상 교육이 다가 될 수 없잖아요. 종교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격을 따르는 훈련이 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근본적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올 수밖에 없는 하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오늘 거라사 지방에 귀신 수천 마리가 들어가서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태 그리고 성도들의 상태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야고보 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 그랬어요. 위로부터. 내계로부터 나타난 게 내계로부터 난 것은 땅에서 나타난 거예요. 위로부터 나타난 지혜는 성결하고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땅의 귀신의 것하고 구별되죠. 그리고요. 화평하고 가는 곳마다 영적인 상태가 위로부터 오는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일을 만들어요. 이러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이 말하고 해서 싸움 붙여요. 그런데 싸움 이 사람 붙이려고 붙이는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이 말하고 저 말해요. 가는 곳마다 전부 이간질을 시킵니다.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의 귀신에게 잡혀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몰라. 쥐는 그냥 한 말이에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오노십을 발휘려려면 편견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조직을 분열시켜버려요. 한국에도 지난 대통령 보니까 분열시켜가지고 정치를 했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늘부터 오는 것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편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양쪽의 장점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지 이것을 하나 딱 정해서 나누게 한다. 나누지 갈라치게 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산업을 하고 지도자로 쓰고 후대들이 앞으로 가정에서도 말이죠. 갈라치게 해요. 야 아빠 말이 맞냐 엄마 말이 맞냐 맨날 갈라치게 해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배웁니까? 귀신의 것을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럼 친구들 사이에서도 갈라치게 해요. 사람이 붙어야 뭐가 되는데 사람이 안 붙는 거예요. 왜냐 영적 상태가 갈릴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 상태를 갖고 있으니까 사람이 붙을 수가 없어요. 내게 맞는 그거는 취미활동은 내게 맞아요. 테니스 취미활동 하면 테니스 하는 사람이 모여요. 그것도 테니스 할 때 가깝지 테니스 안 하고 일반적으로 사귀면 또 갈라지요. 왜냐 근본적으로 땅의 것을 귀신의 것은 사람을 화합을 시키고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이 사회가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으라. 의의 열매 그 사람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거 없어요. 열매 열매는 뭐죠? 뿌리가 어떻다는 상태를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아 뿌리가 건강하구나. 열매를 보고 열매가 없다. 뿌리가 눈이 안 보이지만 뿌리가 약하구나. 뿌리가 병들었구나. 그 사람들의 살아온 열매 그걸 보면 알아요. 우리의 열매 하늘로부터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왔냐. 땅의 것 귀신의 것을 가지고 살아왔냐. 내가 살아온 열매를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압니다. 뭐 아무리 내가 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거는 기본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이야기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무시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이전의 영적인 근원적인 상태가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갖고 있으면 나타난 열매들이 자꾸 사람 살리는 열매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게 되어져야 되지 억지로 비틀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지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열매는요 살리는 열매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냐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 예수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권세와 능력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아무리 힘이 없는 경찰이 오늘 여기에 들어와서 전부 다 일어서서 수사받으세요 그러면 일어서야 돼요. 그 사람이 힘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만약에 비웠다 안 비웠다 보는 게 폴리스이기 때문에 왜냐 거블먼트에서 뒷배경에서 이 사람에게 권세를 줬어요. 만약에 이 사람을 해치게 되면 거블먼트의 힘으로 그 개인을 감아놔두지 않습니다. 제일 내 집은 어떤 죄예요. 그리고 권세라고 해요. 권능은 능력은 다른 능력은 내가 힘을 키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가 능력을 키워서 상대방이 뜨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귀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폴리스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폴리스 가면 도둑놈들은 움찔합니다. 왜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폴리스가 개인적으로 힘이 있냐 힘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육체적으로 지식적으로 싸우든지 물질적으로 싸우든지 아니면 피지컬하게 싸우면 질 수 있어요.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권세 속에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때문에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귀신들이 결박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폴리스가 현장에서 강도를 체포하고 권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갖고 있는데 모르면 어떡합니까? 모르면 도둑농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에게 귀신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줬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지역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개인 가정 속에 귀신의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세를 줬는데 권세를 몰라서 그래요. 대통령 힘이 있습니까? 대통령 권세가 있기 때문에 5년 있으면 내려와야 돼요. 아니면 8년 있으면 내려와야 돼요. 지금 오바마 보세요. 아무 힘이 없어요. 대통령이 있을 때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사용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돈도 따르고 명예도 따르고 다 따라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인들도 컨트롤해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 모르니까요. 계속 자기 파워 키우려고 권세 속에 따라온다니까요. 베드로전스 2장 부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우리는요. 왕관이 없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왕관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화는 나라의 왕관을 갖고 있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니 말이에요. 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게 없는데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시키는 왕같은 권세 제사장 모든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 있다니까요. 그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둠이 결박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많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귀신의 것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보호자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호자에서 다스리고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인격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방안티에 나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정상적인 가정이 회복되고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정상적인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격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잡힌 자 이 눈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보시고 이런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념해 주신 권세에 나타난 일들을 봤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예수 없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세상 것 마귀의 것 귀신의 것 땅의 것이 나타날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축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결박되게 하여 주 없어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